최파타 커튼 콜 파란 야구 잠바에 싱그러운 눈웃음으로 우리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던 칠봉이 날렵하고 섹시한 눈빛의 구동매와 하얀 의사 가운을 입고 드럼을 치는 매력적인 안정원까지 역대급 캐릭터를 만들어 온 그가 드디어 무대 위로 돌아왔습니다 슬기로운 젠틀맨 뮤지컬 젠틀맨스 가이드의 배우 유연석 씨 최파타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아니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물론 스튜디오에는 방역작업을 다 마쳤고요 투병 가림막도 있습니다 저는 마스크를 꼈고 우리 유연석 씨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니까 마스크를 살짝 내리셨는데 마스크를 했을 때도 그 서글서글한 눈매가 보이고 또 이렇게 마스크를 내리니까 그야말로 안정원이 구동매가 칠봉이가 바로 앞에 앉아있네요 그러네요 좋은 작품들 하면서 캐릭터들까지 기억해 주시고 너무 운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배우로서 굉장히 럭키한 거죠 맞아요 계속 어떤 캐릭터로만 불리는 것도 물론 기억에 나와서 좋지만 또 매번 할 때마다 캐릭터 이름들을 기억해 주시니까 기억할 만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우리 친척이라 뭐 나오는 게스트라 왜 와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칠봉이 안정원 막 이런 구동매 막 그러네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모습이 다 있네요 네 제 안에 조금씩 다 있는 것 같아요 정말 2018년 때 그때도 젠틀맨스 가이드 홍보찬 나오셨는데 3년 만에 다시 하네요 그때 한국에서 초연할 때 제가 참여해서 그때 홍보하면서 왔었고 재연할 때는 제가 스리생 촬영하고 있어서 함께 못했었고 이번에 3연째거든요 그때 지금은 이제 드라마 촬영을 마치고 부랴부랴 이제 젠틀맨스 가이드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오늘은 젠틀맨스 가이드의 그 뮤지컬 배우로 맞습니다 한번 인사를 정식으로 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젠틀맨스 가이드에서 몬티 나바로 역할로 돌아온 유연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뒤에 아주 그 공연 포스터까지 아주 멋지게 자리 잡고 있네요 맞습니다 약간 독약을 그림으로 해가지고 한 건데 사연이 있습니다 알려주세요 스포가 되나?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저희 스토리가 1900년대 이제 영국을 배경으로 하는데 주인공이 이제 몬티 나바로라는 제가 맡은 역할이 우연하게 알고 봤더니 굉장한 귀족 집안의 다이스키스 집안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런데 제 위로 상속자가 8명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8명의 상속자들을 다 만나러 가게 돼요 그러다가 여러 가지 사연들로 인해서 그 상속자들 다 제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결국에 백작의 자리까지 얻게 되는 그 스토리를 재미있게 그렸어요 블랙 코미디로 그 과정에 독약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인물들을 제거해 나갑니다 그것도 쉽지 않은데 그리고 그 8명의 백작을 다이스키스 귀족의 역할을 한 명의 배우가 하세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시는 재미도 있으시고 그러면 주인공도 주인공이지만 그 한 명도 물론 주인공일 수 있지만 맞습니다 엄청 연기를 잘해야겠네요 그렇죠 한 사람이 8명의 캐릭터를 맞아요 그럼 누가 하십니까 그건 그 역할은 정성화 선배 오만석 선배 이규영님 그다음에 정문석님 이렇게 네 분이 하시고 제가 맡은 몬티 역할은 이석훈 씨 이상희 씨 고은성 씨 이렇게 그야말로 여기는 쟁쟁이네 라이더기 와 근데 그 젠틀맨스 가이드의 극의 내용을 이제 요현석 씨가 이렇게 쭉 얘기해 주셨는데 그 어떠한 배우가 얘기한 것보다도 귀에 쏙쏙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더 생색하게 느껴보시라고 공연 하이라이트 영상을 잠깐 보고 올 텐데요 맞습니다 고릴라 에브로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은 꼭 보라로 함께 봐주시면 좋은데 이제 보는 라디오의 어떤 장점이 이런 거겠죠 자 영상을 또 볼 수 있네요 공연 하이라이트 보고 올게요 찰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냥 노망난 할머니면 어쩌지 허나 그 서류는 뭔가 진실한 기운을 뿜어냈다 나는 다이스키스 너는 다이스키스 바라 갑자기 다이스키스 너는 다이스키스 아가야 네 집은 바로 하이허스트 어제 평범한 몬티나바로 이제 백장님 자리로 그 하이허스트가 내 하이허스트 나는 다이스키스 너는 다이스키스 난 다이스키스 난 다이스키스 난 다이스키스 스퀴즈 자 젠틀맨스 가이드 지금 공연 하이라이트 영상 보셨는데 아마 지금 운전을 하고 계시거나 사무실에서 보시는 분들은 못 보셨어도 그 느낌이 쫙 들어왔을 것 같아요 와 그래요 이렇게 뮤지컬 공연은 한편은 좀 연말이 한번 보면서 마무리를 하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기분이 좋아졌어요 갑자기 저희 공연이 코미디여서 계속 보시면서 한참 웃다가 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세요 스토리는 뭔가 상속을 위해서 누군가를 제거하고 뭔가 무서운 스토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시지만 재미있게 그려냈어요 그래서 계속 웃으시다가 가실 수 있어서 여러분들 연말에 한번 즐기실 수 있는 공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또 블랙 코미디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 보통 인간의 본능 맞습니다 그런 욕심 풍자도 있고 질투도 있고 이러니까 더 또 이렇게 공감하면서 웃는 것도 있고 맞습니다 아직 기대가 되고 워낙 유명한 뮤지컬입니다 자 2311님이 네 저는 젠틀맨스 가이드 연석 배우님 공연을 2018년도에도 보고 올해도 봤는데요 뭔가 극이 더 알차고 재밌어진 것 같아요 깨알 애드립의 한참을 웃으며 본 공연이었어요 아 그 애드립이라는 게 말이죠 네 더군다나 이제 유연석 씨는 지금 세 번째 공연이에요 그러면 눈 감고도 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초연 때랑은 굉장히 하는 게 좀 달라지시지 않나요 초연 때는 이게 미국에서 만든 공연이다 보니까 미국식 코미디를 한국화하는 데 시간을 좀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한국화하는 데에 좀 집중을 했고 그 이후에 재연 사면을 하면서 더 탄탄해졌어요 그리고 그 시즌 때에 따라서 이제 뭐 애드립도 여러 가지로 넣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초연 때랑은 다르게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국이 되다 보니까 어떤 지금 우리 상태에 대한 풍자도 넣고 또 요즘 뭐 유행하는 것들도 조금씩 이제 애드립으로 넣고 그러니까 이제 관객분들이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야말로 이제 애드립이니까 그날 그 관객의 분위기나 이런 거에 따라 또 많이 달라지죠 그리고 이제 제가 맡은 역할이랑 아까 얘기한 다이스키스 집안 8명의 배역을 한 분이 하는 그 캐스트가 각 4캐스트씩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합이 공연 때마다 다 다르니까 서로 연기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매번 공연의 느낌이나 재미도 다르고 애드립도 다르고 그런 것 때문에 이 관객분들이 계속 이 페어를 골라가면서 그러네요 다 보려고 그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럼 개인적으로 유연석 씨는 어떤 분과 했을 때 가장 좀 당황을 한다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그렇게 재미있게 살짝 장난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저랑 초연 때 같이 했던 어제 같이 공연도 했었는데 우리 이규영 형이랑 할 때 보면 또 재미있는 애드립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배우들이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그렇게 돼요 관객분들만 웃겨야 되는데 배우들까지 웃겨버리는 수가 있어가지고 잔뜩 긴장을 하면서 하는데 그래도 많이 적응이 됐어요 실제로 제가 초연 때 규영 형 애드립을 예상을 못했다 애드립을 듣고 거의 너무 웃음이 터져가지고 바로 저는 노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거의 울면서 노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살짝만 그 애드립이 그때 어떤 상황이었어요? 혹시 기억이 나세요? 그때 시벨라라는 역할이 분위기에 안 맞는 농담을 해요 그러면 베토벤에 관한 둔둔둔둔둔둔둔둔둔둔둔둔둔둔 시벨라가 노래를 하면 규영 형이 그 얘기를 듣고 애드립을 갑자기 했는데 넌 정말 둔둔하구나 이렇게 했어요 그 뭐 베토벤에 관련된 얘기라든지 아니면 분위기가 싸해졌다라고 원래 대사를 하는 건데 넌 정말 둔둔하구나 이런 거예요. 배우들이 다 예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다 터졌어요. 그래서 거의 울면서 노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뭐 지금 이렇게 듣는 애드립은 뭐 이렇게 터질까 싶지만 그 상황이 되면 정말 그 다음에 노래를 해야 되는 사람은 정말 여기서 막 별 생각을 다 하면서 마음을 다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요. 유연석 씨가 맡은 몬티와 지금 말씀하신 이규영 오만석 정성화 정문석 씨가 만든 다이스퀴스의 호흡이 정말 기대가 되고 정말 이렇게 폐허를 바꿔서 본다는 말이 이해가 가네요. 슬기로운 이사생활 같이 했었잖아요. 정문석 배우가. 맞아요. 호흡은 어때요? 문성영이랑도 드라마 하면서도 너무 많이 친해졌고 그리고 워낙 뮤지컬계의 잔뼈가 굉장히 굵은 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연할 때 너무 자유자재로 공연할 때 애드립이라든지 재미있는 부분들을 너무 잘 살리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다른 폐허들이랑도 너무 호흡이 좋아요. 정진희 씨가 연석 배우님 뮤지컬 젠틀맨스 가이드 보고 왔는데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너무 힘드셔서 빠지신 거예요? 아니면 배역 때문에 빼신 거예요? 저도 스튜디오 들어오는데 연석 씨 보고 살이 많이 빠졌다 그랬더니 그냥 똑같다 그랬어요. 많이 빠진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게 실제로 체중은 비슷한데 약간 이제 얼굴 살이나 약간 빠진 것 같기는 해요. 그게 이제 공연 직전에 식사를 이렇게 보통 먹듯이 하면 공연할 때 이제 좀 부담돼서 항상 조금만 먹고 공연을 하고 그리고 공연할 때 땀을 또 굉장히 많이 빼고 제가 무대에서 들어가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계속 한 2시간 반 정도를 무대에서 막 땀 흘리고 노래하고 막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살짝 이렇게 얼굴 살이 빠지는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본인은 이제 똑같다고 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TV에서는 조금은 이제 화면보다는 조금 나오니까 실제로 봤을 때 이렇게 놀라는 거. 맞아요. 맞아요. 아이고 3817님이. 젠틀마이스 가이드 다이스키스가 연석 배우님의 슬이생 산천생활 청룡 MC 보고 오시면 그에 관련해서도 애드립 많이 하시나요? 네. 맞아요. 그 다이스키스뿐만 아니라 저랑 이제 연계하는 배우분들이 이제 뭐 슬기로운이라는 어떤 그런 단어를 가지고 애드립을 많이 하세요. 뭐 슬기로운 생활을 하셨네요 라든지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슬기로운 감빵 생활 하세요 라든지. 네. 그럼 뭐 객석에서 아주 빵빵 터시겠네요. 네. 어디 뭐 어디 의사랑 비슷하게 생겼다 이렇게 하시는 배역도 계시고. 네. 그래요. 그러면 사실 그런데 그런 애드립이 되게 더 정겹고. 맞아요. 굉장히 가까워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스토리가 좀 약간 무겁다라고 선입견을 갖고 오시는데 시작부터 그런 애드립을 배우분들이 해 주시면 관객분들이 확 풀어지고. 맞아요. 마음이 열려요. 이 공연은 웃으셔도 돼요라는 공연의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러네요. 2112님이 연석 배우님의 정장핏을 마음껏 볼 수 있는 젠틀맨스 가이드. 다시 볼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배우님도 내심 이 공연할 때마다 본인의 슈트핏에 만족하시죠. 남자는 또 이 슈트핏인데 계속 정장을 입죠. 네. 맞아요. 1막 2막에서 이제 슈트를 입게 되고 점점 이제 처음에는 좀 가난한 핏도 좀 넉넉한 그런 옷을 입었다가 뒤로 이제 그 위에 상속자들을 제거해 나가면서 저도 신분이 조금씩 높아져요. 그리고 결국에 백작이 되면서 핏이 점점 좋아지고 이제 그 턱시도처럼 이렇게 입어 나가죠. 그러니까 저녁을 마음껏 못 드시겠네.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맞아요. 딱 빛된 옷으로 공연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왜 그 어떤 의복을 입느냐에 따라 좀 기분 상태가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청바지에 가죽 재킷을 입으면 괜히 계단에도 걸터고 이러는데 그런 슈트를 입으면 또 약간 살짝. 약간 영국 신사의 약간. 그런 매너도 괜히 미소도 그렇고. 본인은 어떤 옷을 입을 때 기분이 좋아요? 사실은 이제 뭐 이번에 연말에 청룡영화상 진행도 보고 이럴 때는 턱시도를 입고 또 어디 행사 갈 때는 수트도 입고 그러는데 사실 평소에는 굉장히 캐주얼한 옷들 위주나 그리고 바지를 특히 이제 통 넓은 걸 계속 입게 되는 것 같아요. 트레이닝복 같은 거? 트레이닝복도 그렇고. 아니 또 유니폼도 뺏을 수 없잖아요. 우리 칠봉이. 특히 이제 의사생활 때 그 수술 가운. 가운도 그렇고. 수술복이 너무 편해요. 거의. 거의 잠옷이거든요. 그게 실제로 이제 굿즈로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걸 저도 실제로 구매를 해서 의사생활 촬영 끝나고 나서도 그 수술복을 입고 나온 수술복 디자인으로 된 잠옷을 입고 자고 한동안 그랬어요. 그거 재밌겠다. 계속 넓은 핏을 입다 보니까 평소에는 이제 이렇게 타이트한 옷을 잘 안 입게 되는 거예요. 본인은 그래도 캐주얼을 제일 좋아하시는군요. 그래도 만약에 뭐 데이트나 뭐 이런 게 있으면 그래도 한 번 수트를 쫙 뽑아 입은 생각은 하시죠. 근데도 이게 몸이 불편하니까 그냥 요즘은 그런데 요즘 텅 넓은 것들도 너무. 잘 나오잖아요. 스타일리시하게 나오기 많으니까 사실은 공식적인 행사 말고는. 그런 걸 거의 안 입지나. 사실 오늘도 넓은 거 입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하얀 신고 막 이렇게 탁 그런 스커트나 원피스 입고 그럴 때 예쁘긴 하지만 그렇게 오래 다니는 게 너무 힘드니까. 사실 결혼식장 외에는 제 개인 스케줄 나갈 때는 수트 입는 일이나 이렇게 핏된 옷 입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수트는 몇 벌 정도 갖고 계세요? 수트요? 꽤 있으세요? 그래도 예전에 헤드윅이라는 공연을 할 때 그때 제가 갑자기 수트를 막 입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창 수트를 한 7, 8번 맞춰놓은 게 있어요. 그때는 왜 그런 게 입고 싶었어요? 그 헤드윅 할 때 복장이 제가 보통 평소에 그게 이제 트랜스젠더가 된 헤드윅의 스토리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항상 공연할 때는 치마라든지 그런 옷을 입고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저때 수트를 찾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있네 또. 네. 그래서 그때 수트를 입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맞춰놓고 그런데 또 그 공연은 끝나고 나서 또 안 입게 되는 거예요. 제이나 씨가? 저는 연석 배우님을 드라마에서만 보다가 뮤지컬 공연에선 처음 봤는데 노래하는 유연석은 또 다른 느낌이던데요. 말할 때보다 노래할 때 목소리가 더 중후하고 멋진 느낌 공연을 하지 않을 때도 늘 노래 연습을 하시나요? 노래 연습을 늘 하시는 않았었는데 보통 이제 드라마 할 때는 드라마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요 근래에 했던 이제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제가 이제 드럼도 치고 저희가 이제 노래도 좀 같이 하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노래도 중간중간 하게 됐던 것 같고 특히나 이번에 다시 젠틀맨스 가이드 하면서는 또 연습을 또 이 노래에 맞춰서 또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렇게 생긴 사람들은 노래를 이제 못하는 걸로 아는데 노래까지 잘하니까 참. 이제 그 드라마로 보시다가 공연장에서 실제로 이제 제가 연기도 하고 노래하고 이런 모습들 보면서 놀래죠. 굉장히 이제 새로워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드라마에서의 모습은 어떻게 굉장히 편집되어져 있고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제 카메라 클로즈업이라든지 한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무대에서는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보고 싶은 걸 다 볼 수 있잖아요. 실수하는 것도 보고 그러니까요. 또 이렇게 집중해서 하는 모습들도 보고 하시니까 공연장에서 저를 아시게 되신 분들은 더 애착을 갖고 팬심이 더 강해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더 가깝게 느껴지죠. 저도 그래서 극장에서 계속 뵙게 됐던 이제 얼굴들을 더 기억하게 되고 더 이제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드라마를 하다가도 실제로 이렇게 얼굴 볼 수 있는 그런 공연 무대를 찾는 것 같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4부에서도 함께 할 건데 혹시 유연석 씨를 직접 보셨거나 뭐 이런 목격담 뭐 미담 뭐 이런 문자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이 명훈 씨 왜 많은 분들이 청해 주신 응답하라 1994 ost 유연석 정우 손호준 씨의 너만을 느끼며 듣고 4부에서 또 만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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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하정의 파워타임 4보 시작했고요 뮤지컬 젠틀맨스 가이드의 출구 없는 매력적인 배우 유연석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로 가깝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보는 라디오로 빨리 오세요 자 지금은 또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문자 소개된 분들 중 몇 분을 추첨을 통해서 젠틀맨스 가이드 유연석 씨 공연 초대권을 드릴 겁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이 얘기를 지금 하네 자 목격담이 왔네요 목격담 보기 전에 9132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은 최파타 애청자 정경호 배우님 문자 안 왔나요? 그러니까 경호 배우님 어디서 뭐 하세요? 최파타의 절친 안정원쌤 나왔어요 유연석 배우님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경호는 뭐하고 그러니까 연극한다면서요 연극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정신이 없을 거예요 맞아요 지금 자고 있을지도 몰라 맞아요 오늘 저녁 공연이 있고 또 한 4시간 가까이 되는 연극 공연을 하고 있어가지고 에너지 충전이 아마 필요할 겁니다 4시간 짜리래요? 네 총 7시간 짜리 공연인데 너무 기니까 그거를 이제 1부를 지금 한 달 정도 4시간 정도를 하고 그게 끝나면 또 후반부를 연습해서 또 내년 초에 또 3시간 정도 짜리를 공연해서 주말에는 저녁 시간 껴서 7시간 짜리 연극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직 최초 아니에요? 그런 연극이 있어요?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1, 2부면 1부를 계속 한 달 동안 해 그리고 좀 쉬었다가 2부를 해요 그러면 1부 본 사람이 2부를 보여야 되네 그리고 이제 주말만 7시간 풀 공연을 하는데 인터미션으로 부족하니까 저녁 시간을 1시간 갖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보러 가야 되는데 마음 단단히 먹고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겠네 너무 궁금해요 물 같은 거 이러면 비상식량도 좀 안 그랬으면 우리 경호 씨가 의원의 문자 같은 거 보냈을 텐데 그랬고 내가 경호 뭐하나 그랬더니 유연석 씨가 연극을 하고 있다고 7시간 연극을 이렇게 근황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우리 유연석 씨의 또 목격담 많이 오고 있네요 0798님이 나라사랑 동기사랑 연석배우님 나오셨군요 자랑스러운 공군 630기 동기입니다 필승 그 당시엔 배우인지 몰랐는데 동기들이 영화 올드보이에 출연한 배우님이라고 해서 제대한 지금까지도 관심 갖고 다 찾아 봅니다 자랑도 많이 해요 우리 유연석 배우님이 공군 네 공군 제대했습니다 어울리네 몰라 그냥 막연히 어울리네 자원 입대 했었어요 제가 저희 부모님 살고 계신 때 그쪽이 진주였는데 거기에 교육사령부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저 공군으로 가보지 않겠니 해서 공군 갔었어요 그래서 저는 비행기를 멀지는 못했고요 운전병을 하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는 한 번도 못 탔어요? 그때 다 훈련은 하죠? 타긴 탔었어요 수송기를 타긴 했었는데 제가 장교로 간 건 아니니까 어울리네요 어울리네요 어울려 배우 정경호 씨 보냈네요 경호 형이 보냈네요 왜 우리 공연 홍보를 해 연석아 고마워 젠틀맨스 가이드 화이팅 서로 홍보해야죠 아니 정경호 씨 지금 듣고 계시지만 국립극장에서 국립극단이랑 국립극단이랑 같이 공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7시간 공연 그럼 뭐 정경호 씨도 공연 홍보를 위해서 한번 나와주셔야겠네요 왜냐하면 그런 연극은 알아야 가지 맞아요 나는 7시간짜리 연극 있다는 건 처음 들어요 이제 그만 홍보해야 되겠어요 저희 젠틀맨스 가이드 홍보를 해야 되겠어요 경호 형도 이제 여기 나오면 제 공연을 열심히 홍보해 주는 걸로 정경호 씨 또 보냈어요 이거 뭐야 어떻게 읽어야 돼 야 연석아 우리 연석이 보고 싶은 내 동생 야 우리 공연 홍보를 왜 연석아 고마워 젠틀맨스 가이드 화이팅 1월에 보러 갈게 1월에 아직 안 보셨구나 네 아직 공연 올리느라고 못 보러 왔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도 이제 4담으로 얘기했지만 경호 씨가 되게 러블리하다 맞아요 근데 이 문자 봐 이 뀨을 한 20, 30개 썼네 이건 아무래도 좀 연애를 하는 남자들의 원래는 캐릭터를 저희 드라마에서도 시크한 역할을 하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애교도 많고 사랑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리도 그렇게 잘하고 맞아요 요리도 굉장히 잘하고 이번에 산촌생활 갔을 때도 보니까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촬영을 몇 번 못 가는 날이 있어가지고 뭐 못해 먹고 있는 거 아닌가 했더니 너무 잘 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없어도 너무 잘 먹어 아니 근데 단점이 뭐 있겠죠 인간인데 아니 다 있겠죠 네 이제 우리 유연석 배우님 미담을 좀 소개해볼게요 미담 자판기답게 역시 미담이 쏟아지고 있네 0517님이 저는 공연계에서 일하고 있는 스태프예요 유연석 배우님하고는 아직 공연을 해본 적은 없지만 함께 작업했던 스태프들의 말에 의하면 굉장히 성실하고 따뜻한 배우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언젠가 꼭 한번 같이 일해보고 싶어요 사실 이제 스태프들의 말이 또 이게 진짜잖아요 그래서 스태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 찐인 거예요 공연할 때 더 좀 열심히 하게 되는 게 아무래도 제가 계속 뮤지컬만 했던 배우가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선입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오히려 좀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스케줄도 많이 빼서 최대한 공연에 맞춰서 하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아니 누가 볼 때 저 사람 원래 저렇게 다 그냥 배려하고 양보하고 근데 그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 생각하고 스케줄 조정하고 또 진짜 민폐 안 끼치려고 그냥 걸어도 될 거 뛰어가고 이런 거죠 이진희 씨가 연석 배우님 평소에도 공연 자주 보러 다니시는 뮤덕이신 것 같던데 맞죠 어느 공연장에 부모님이랑 공연 보러 오신 거 봤는데 사람이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부모님 살뜰히 챙기시고 물도 직접 사다가 부모님 드리고 되게 효자 같아 보이셨어요 연석 배우님 공연하시면 부모님도 꼭 보러 가시나요 부모님이랑 공연 보러 갔어요 네 부모님이랑 보러 간 적도 있었고 또 친구들이랑도 보러 가고 그리고 저희 공연도 얼마 전에 보러 오셨었어요 꼭 보러 오시죠 네 제가 자리를 마련하고 공연 보고 그리고 저녁 식사 같이 하고 와 근데 이제 물 떠다 드린 건 부모님이 맞죠 네 아무래도 이제 알고 보면 이제 뭐 이사장님 부부 기억이 아니라 아니 대부분 사실 우리가 연기자들은 이제 뭐 이렇게 얼굴이 이제 많이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좀 가족들이 막 물 갖다 주고 예 연석아 이걸로 목 좀 죽여 이러고 하잖아요 엄마들이 네 안 먹고요 그런데 유연석 씨가 부모님이 걔 물을 떠다 드리고 뭐 이런 거는 당연히 그렇게 그렇지 물론 당연한데 또 당연하지 않잖아요 왜 우리가 그래서 혹시 이사장님 부모님 아니요 부모님 사장님 대표님 부모 이게 공연이 이렇게 이렇게 딱 바른 자세로 이제 보고 또 다른 음식물 섭취도 안 되고 하니까 이제 물만 이렇게 사가지고 네 지금은 아마 물도 안 되고 네 맞아요 지금은 마스크만 쓰고 있다 보니까 맞아요 좀 이렇게 풀어졌다가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조심해야죠 네 1378님이 유연석님 혹시 예전에 명동 프리어그 기억나세요? 유연석님 온다는 말에 명동에서 일하다가 앞치마 벗어던지고 뛰쳐나갔는데 월드컵 때처럼 인파가 어마어마하게 몰렸었죠 그 시절이 그립네요 인파에 치다가 레깅스도 찢어지고 네 프리어그는 취소됐지만 또 다른 길목에서 깜짝 등장해 주셔서 운 좋게 실문 영접했어요 칠봉이 유니폼 입고 손 흔들어 주셨는데 너무 멋있었습니다 꾸준히 여러 방면으로 많이 활동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코로나 상황이 좀 나아지면 또다시 프리어그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칠봉이 때 또 유니폼 입고 프리어그 행사 난리가 났었겠네요 그때 나 같아도 그때 갔었겠다 명동이 좀 이렇게 너무 인파가 몰려서 소방청에서 연락이 와서 빨리 취소하라고 연락을 받고 그때 제 목요로 세종대로 가서 따로 공간을 마련해서 급하게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프리어그를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상이 너무 이제는 맞아요 그런 날이 오겠죠 오겠죠 그래 정말 프리어그를 하는 이벤트인데 지금 프리어그 한다고 하면 정말 난리가 아니 근데 이때가 이제 칠봉이 때니까 이런 반응을 상상을 하셨어요 그래도 사람은 좀 오겠다 했지만 이렇게 막 처음이었죠 처음이었고 저희 부모님도 몰래 보시고 눈물 흘리시던 그치 사실 얼마나 진짜 너무너무 당황하셨을까 아니 너무너무나 뿌듯해 하셨을 것 같아 그쵸 근데 칠봉이 때가 벌써 몇 년 전이에요 그게 이제 한 7, 8년 전인데 그 전에 또 계속 활동은 하고 있었지만 이제 저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커지고 저라는 배우를 알게 된 게 그게 거의 처음이었어요 맞아요 칠봉이 그래서 부모님도 굉장히 감격하시고 저도 이제 그 많은 분들 와주신 거 보고 놀래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칠봉이의 그 느낌이 정말 그 전에 이제 건축악계로 해서 살짝 이제 그런 선배로 살짝 등장했지만 굉장히 뭔가 아우라가 느껴지면서 어 저 배우 이랬었거든요 근데 칠봉이로 딱 했는데 프리어학 때 그렇게 사람들이 많았고 그걸 또 멀리서 지켜보신 부모님 울컥하시죠 너무 좋아하시고 그게 효도죠 진짜 백성희 씨가 연석님 연기 뮤지컬 외에도 너튜브도 하시잖아요 유연석 채널 주말 연석극 저도 구독해서 잘 보고 있는데 너튜브의 매력은 어떤 걸까요 저도 더 친근감이 느껴서 좋더라고요 너튜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도 너튜브를 시작하게 됐는데 제 채널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누가 기획한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의 어떤 아카이브처럼 제 기록들을 남길 수도 있고 브이로그 형식으로 그냥 제 일상을 좀 보여드릴 수도 있고 제가 기획해서 일반 방송사에서 기획되지 않은 어떤 좀 일상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게 팬분들도 좋아하시는 것 같고 너무 좋아하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연석 씨가 취미 정말 많잖아요 캠핑, 목공예, 사진, 연기, 노래 그리고 너튜브까지 참 부지런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왜 쉴 줄 모르냐 그러는데 이제 조금씩 저도 이제 미니멀해지려고 노력은 해요 노력은 하는데 아직은 쉽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원래 성격이 되게 부지런하고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이것저것 뭐 다 배우고 싶고 알고 싶고 가고 싶고 이런 스타일이구나 맞아요 호기심도 많고 보통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세요 아침에는 뭐 요즘은 제가 강아지를 입양해가지고 밥 때 맞춰서 주로 일어나요 한 8시쯤 일어나서 밥 챙겨주고 산책하고 그러고 이제 일상을 시작을 해요 산책을 하고 예전에는 이제 좀 늦잠도 많이 잤었거든요 이제 스케줄이 뭐 오후에 있는 날이던가 그런데 애기들 입고 오고 나서는 땡함이 일어나요 자 공희정 씨가 목소리 괜찮아요? 네 네 네 읽어주세요 젠틀맨스 가이드 너무 재미나게 보고 2회차 관람 예약을 해둔 상태인데요 유현석 님 회차는 너무 인기가 많아서 티켓팅에 실패했어요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연몬티만의 차별점 하나를 꼽아주신다면요 조만간 연몬티도 꼭 만나고 싶어요 연몬티만의 차별점 아 글쎄요 아니 제가 몬티 역할을 하면서 다른 캐릭터 분들도 보는데 다 사실 너무 각자의 색깔도 있고 굉장히 또 특색이 있고 다 너무 잘해요 제 차이점이라고 하면 글쎄요 그 인물들을 이제 만나서 제거해 나가는데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관객들이 누군가를 제거해 나간다는 걸 응원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다이스키스들이 다 하나씩 모가 난 캐릭터예요 굉장히 갑질을 한다든가 비뚤어진 캐릭터들이에요 그들을 만나서 제거해 나갈 때 제가 우연찮은 계기로 그 사람들을 제거해 나가는 과정을 좀 설득력 있게 보여드리려고 제가 좀 감정 라인들을 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응원하시더라고요 제가 할 때마다 응원을 받는 그러면 우리 공희정 씨한테 공연 티켓 하나 보내드릴까요 그럼 너무 좋죠 2월 15일 저녁 공연입니다 시간 꼭 되셔서 오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공희정 씨 티켓팅 실패하셨는데 티켓팅 실패하셨는데 그러니까 2월 15일은 유연석 씨가 나오시죠 12월 15일요 네 2월 15일 네 그럴 거예요 저녁 공연 설마 티켓을 들었는데 다른 사람 건 아니죠 네 15일에 봤습니다 네 우리 유연석 씨의 연몬티 보실 수 있습니다 12월 15일 저녁 공연 공희정 씨께 드리겠습니다 두 장을 드리는 거죠 두 장 드려야죠 그렇죠 혼자 올 수 없으니까 두 장 공공 이하나 님이 제가 어젯밤 유연석 배우님 공연을 보고 왔는데요 연몬티의 매력은 순수하고 어리숙한 칠봉이 따뜻한 안정원 그리고 약간 싸늘한 구동맨까지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네요 종합선물 세트 같이 그러네요 공연 딱 보면 거기에 칠봉이 있습니다 정원이 있습니다 구동맨 있습니다 맞아요 다 있습니다 부분 부분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맞아요 공공 이하나 님 이분께도 티켓 선물 또 보시라고 드려야죠 드려야죠 막 드려야 돼요 너무 간결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487 둘 님이 초연 때부터 함께 하셔서 캐릭터를 땀과 눈물로 만드셨다는 게 차별점 아닐까요 작품과 캐릭터에 대한 애정이 너무 느껴져요 네 맞습니다 자 광고 듣고 올게요 0214 님이 공연 보고 온 사람으로서 젠틀맨스 가이드 한 줄 평 할게요 10초마다 한 번씩 웃을 수 있는 작품이에요 우울하신 분들 꼭 가서 보세요 여러분들 웃고 싶으시면 저희 공연 보러 오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공파 지금 이제 뭐 약간 우울할 수도 있고 그러신 분들은 진짜로 오시면 한바탕 웃고 가십니다 그야말로 기분 전환이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무대를 보니까 확실히 그 뮤지컬 공연은 또 달라요 뭔가 좀 막 따뜻함도 있고 그 판타직한 그런 느낌이 있죠 맞아요 노래도 하고 그 화려한 조명에 막 뒤에 막 금가루 뿌려지고 예 여러분 맞습니다 자 0812 님이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에서 온 페비인데 이번 학기에 너무 바쁜데 뮤지컬 계속 챙겨봤어요 이번 방학에 본국에 가려고 했는데 가지 못해서 2월까지 열심히 뮤지컬 보러 갈게요 아 그래요 그 뮤지컬 젠트맨스 가이드가 내년 2월 20일까지 공연을 하죠 맞습니다 54분 되고 있네요 이럴 수가 없죠 신정은 씨 또 최예원 씨 외에 많은 분들이 청해 주신 유연석 씨가 부른 너에게 들을 건데요 자 우리 끝으로 우리 유연석 씨 네 인사해 주세요 네 여러분들 날씨 이제 부쩍 쌀쌀해졌는데 여러분들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또 여러분들 연말에 따뜻하게 극장에서 저희 젠틀맨스 가이드와 함께 연말 보내시는 건 어떨지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 항상 행복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호영 공연 경호영의 엔젤스인 아메리카도 많이 보러 가주세요 자 오늘 방송은 SBS 너튜브 에라오에서 풀버전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유연석 씨 목소리예요 너에게 들으면서 저도 인사할게요 유연석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나의 하늘은 본 적이 있을까 조각 구름과 에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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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라오